따로 안되는거 있어요? 클리어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 이쪽만 자 준비 그립은 클리어 하고싶은거에요? 그냥 클리어하고싶은거에요? 아 대각 클리어 대각 클리어 직선은 이제 잘하니까 하나 자 이제 대각 클리어 잘 치는 방법은 내가 저기 보내고싶으면 저기까지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대각으로만 치는게 아니라 내가 저기 사이드까지 보내고싶을 때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준비 하나 둘 그렇지 떨어질 때 말고 위로 떠서 다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떨어지면서 치지 말고 스윙 하나 하나 둘 기다렸다가 스윙 하나 하나 둘 오 좋아 오 방금 잘했어요 그게 계속 가야돼 근데 자 아까 그 감각 생각하고 하나 둘 자세 잡고 빠르게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지금 조금 하나 간거야 하나? 이 한 질 동안? 일단은 일단은 대각 감각 찾을 때 내가 일단은 원하는 만큼 쳤다가 그 공이 만약에 조금 가운데 쪽으로 가요 그러면 거기서 살짝만 더 틀어서 계속 바꿔주는게 방향이 하나 둘 안 돼 안 돼 안 돼 더 빠르게 하나 둘 내가 세게 쳤다 생각하는데 지금 저기 밖에 안가잖아요 더 세게 쳐야돼 더 밀렸을 때는 더 빨리 가야돼 사이드로 말고 하나 둘 옳지 이 정도는 가야돼 이 정도 알겠죠? 자 이제 잡아봐요 클리어져서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쏙 대각 클리어칠 때 어떻게 시행해요? 하나 둘 근데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돼 직선은 이렇게 때리죠 대각은 여기서 바뀌는 거야 여기서 바뀌는 거지 여기서부터 대각으로 가면 안 돼 그러냐면 아웃 많이 나요 알겠죠? 준비 내 위에서 바뀌어야 돼 그렇지 내 위에서 바뀌어야 돼 방향을 직선 자세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자 일반 자세 똑같이 만들어 놓고 앞에서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오 좋아 하나 둘 그렇지 앞에서 닦아 그렇지 하나 둘 가운데로 갔어요 방금에 하나 둘 셋 그렇지 둘 셋 좋아 둘 셋 자세 1번 자세 정확하게 오 잘하는데요? 잘하는데요? 잘했어 제일 잘했어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잘했어요 방금처럼 하나 둘 그렇지 뒤에서부터 바꾸지 말고 내 앞에서 방향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따라가서 준비 내 앞에서 방향 그렇지 내 앞에서 방향 바꿔주고 하나 둘 그렇지 잡아놓고 한순간에 한순간에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방금은 힘이 조금 약했는데 각도는 좋았어요 방향을 잘했어요 자 한 번씩 더 해볼게요 아까처럼만 알겠죠? 자 하나 둘 거기서 힘을 더 써봐요 더 그렇지 힘 쓸 수 있으면서 힘 아끼지 말고 바로 하나 그렇지 하나 둘 더 더 세게 때려야돼 상대방이 밀릴 정도로 빠르게 쳐야돼 그렇지 하나 둘 자 밀리게 쳐야지 하나 둘 셋 그렇지 밀리게 빠르게 하나 그렇지 둘 셋 좋아요 하나 둘 밀릴 수 있게 더 빨리 그렇지 더 빨리 분명히 소리는 좋아한데 그쵸? 저기서 더 가야돼 알겠죠? 저희 한 주씩 할게요 바꿔주세요 하지마 vídeos 닮기네 에피니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